50대는 삼삼한게 우는 여자 안붙잡고 가는 여자 안마고 40대는 사죽을 못써 내 마누라 벌려고 남의 여자 짐 흘리고 어찌됐든 좋아하고 지발만들든 좋아하고 이제 요기까지는 괜찮아 50대부터는 되겠네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게 살기는 해대지만 해주고도 욕먹어 안해줘도 욕먹어 안되면 그만두지 지붕같다 외발르고 밤새겨요 괴롭고 비약을 안며먹고 오쓸지 않는데 비약을 안며먹고 이제 50대이란다 근데 50대는 다 지나고 60대 이제 오빠가 내가 볼 때는 이제 60대 살짝 넘어서 이제 7학년으로 가시는 것 같아 근데 60대도 육값 떨고 놀고 있고 70대도 칠만 칠하고 놀고 있고 세워놓으면 돌어죽고 세워놓으면 돌어죽고 세워놓으면 돌어죽고 세워놓으면 돌어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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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좋아 죽겠단다 아직은 아직은 뭐 그거 아니죠? 이거 010 예상 없지? 010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계시면 그 가운데 왜 양쪽에 동그란거 두개 그거 터질까봐 그래요 그것도 그렇지만 헬편도 못보신 그분들은 헬편도 못보는데 맨날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드냐 안에서 내가 볼 땐 요러고 세워놓고 다리 쭈그리고 있으면 됐으시면 편하게 다리 꼬지 말고 자 이 오빠가 얼마나 보기 좋냐 그래서 요러고 하시고 이렇게 편한 자세로 앉아계시면 허리 척추도 비뚤어죽고 저렇게 다리 꼬고 계시면 허리 척추도 많이 비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소변님 말해서 저쪽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 갔다가 막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엄마 이쁜 엄마가 막 나오는거에요 그랬더니 어머 미친년 왔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줌싸면서 내가 미친년인가 왜 미친놈이지? 왜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하는거지? 뭐지? 쟤 앱싹이 누구따가 쫓아갔지? 그랬더니 요 엄마가 여기 와있더라고 저기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왜 미친년입니까? 딱 몰랐을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어머나 영신미가 오해했구나 내가 말한 미친년은 아름다울 미친날 집 개집녀에서 아름답고 이쁘다니 있겠어 박수 한번 좀 이럴 때 박수 기다리고 공연대를 안 봤어 공연대를 파세요 그래서 박수 많이 주시고 자 광대 그 CD에 보면 광대 있어요 그 메들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광대 하나 주세요 광대 주시면 이제 저희 품반들만의 애완이 담겨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희 품반들은 슬퍼도 웃어야만 되는 저희 품반들만의 인생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음 아시죠? 슬프지만 그래도 웃어야 되는 내가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제가 아까 봤죠 뒤에서 눈물 좀 흘리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 엄마 만나고 돌아오는데 전화기를 딱 확인했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야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셨거든 아버지 병원에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도주셨대요 그랬더니 아 이 수술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오후 1시 20분에 수술 날짜를 잡아놨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내일 끝나니까 내려가 볼게요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가 내려올 거 없다 왜요 그랬더니 그냥 나 있으면 되지 대체 어디 수술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치질 치질 걸려가지고 치질 치질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하도 옆에 영숙이 엄마가 웃겨가지고 웃다가 똥구멍이 터져가지고 다시 아니 똥구멍이 터지면 그거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되지 그리고 수술을 어쩌고 나 수술하시면 나 여기서 돈 벌어갖고 내려가야 돼 아버지 수술비를 줘야지 그쵸 왜냐면 내가 내 부모한테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면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쁜 아가 나왔을 때 그 아가가 나한테 효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를 겨우 진이면 자유교지 하나님 신기부료면 자하효은이리요 내가 내 부모한테 최선을 다했을 때 내 새끼가 나한테 본받을 것이고 내가 내 부모한테 불효를 잘 들렸을 때 그 새끼가 나한테 불효를 할 것이에요 옛날에 그거 알죠? 고려장 알죠? 고려장 그쵸? 고려장 아들이 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엄마는 오래 사니까 그냥 엄마 지게다 놓여가지고 고려장 하러 갔는데 거기에 아들이 지게 아버지 손잡고 쫄랫쫄랫 따라갔다가 할머니 딱 고려장 모셔 드리고 아버지가 지게를 딱 버리고 올라니까 아들이 저 지게 가져가야 된다고 왜요? 왜 가져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 고려장을 써야 되니까 가져가야 돼 그래서 엄마 다시 모셔요 이게 산교육이 별거 없어요 내가 내가 잘하면 우리 아이들도 분명 잘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잘하기만 바라면 안돼 그쵸? 내 말이 맞죠? 이렇게 좋은 말하면 박수 줘 지랄하고 박수 계속 주라고 계속 뭐 대학 교수들이 이런 걸 가르쳐주냐 상탁하부청 운물이 맑으면 아름을 자동으로 맑아요 일체 뭐라 그러세요? 부처님 뭐라 그러세요? 일체의 유심조 모든 세상은 내가 맘먹기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즐겁다고 맘먹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내가 여기서 씻고 닦고 들어갈까? 씻고 닦고 씻고 닦고 벌려줘라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즐겁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뭐 하나 팔면 팔아줘 왜냐면 삶이 알려주는 지혜도 있어요 1,2,3,4,5,6,7,8 1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옛날에 일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어 그쵸? 요즘 젊어서 고생은 골병이요 내가 볼 땐 골병 2 이 일절 간섭하지 말아라 괜히 자기 일 아니에도 껴들었다 아구 탐구 탐구 탐 맞지 말고 이 일절 간섭하지 말아라 3 혼자는 외롭습니다 3,3,5 몰려서 정답도 나누시고 자도 맞으시고 요렇게 하면 우울증도 안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4 무슨 일이든 사생결단을 내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있었고 별일도 아닌 것 같고 막 사생결단 내죠 막 덤벼들어 달면서 그쵸? 그렇게 보면 서로 괴로워요 그리고 5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오케이를 많이 하고 살아라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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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 맘도 편할 거예요 6 육체적인 스키칩을 많이 해라 손도 서로 잡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 손잡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손잡으면 서로 온게서 느껴지면서 서로 마음을 또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스키칩을 많이 해라 7. 우리 인생에서 100% 만족은 100% 만족은 없어요 왜냐면 100% 만족한 사람은 그 이상이 없어 꿈이 없고 맞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70%만 만족하고 살아 아 그러면 사람이 30%를 향해서 열심히 희망도 있고 목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70%만 만족하고 살아 팔 100세 인생입니다 팔팔하게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운동이라고 하니까 저게 해 떨어지고 나면 여기 입 가리고 여기 딱 가리고 눈 가리면 딱 내 놓고 이러고서 요것만 운동 아니네 진짜로 내가 이러고 가다가 아니 이러고 가면 암만 보고 가야지 왜 하늘 쳐다보고 이러고 가다가 맨홀 뚜껑 공사하는데 맨홀 뚜껑 땅 열온는데 거기에 막 가다가 쏙 빠져버리면 못 찬다 못 찬다 진짜 우리 그치새끼들이 하도 이렇게 흉내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게 창피하니까 이제는 운동 이렇게 하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꼭 깨요 옆으로 가게 그래서 운동은 별거 없어요 운동은 이렇게 앉아서 박수만 주는 것만 해도 정말로 큰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 남들이 즐거워서 꿀꿀했지만 슬프도 웃어야만 되는 제 품반단만의 인생 황병원 갑니다